스타드왕 아니 스타드왕 저분이 같이 하자 해서 하는거에요 일반적으로 좋아지는대로 해야되겠네 달님이가 초콜릿 7개 6개 고마워 TTT1028님 벌풍 1개선물도 감사합니다 초콜릿 9개 또 고맙다 달님아 10개 고마워 초콜릿 달님아 11개 고마워 초콜릿 12개 고마워 시프트 누르고 클릭하시면은 괜찮습니다 달님아 12개 고마워 달님은 정말 좋아졌어요 달님의 맞춘 약한 ㅋㅋㅋㅋㅋ 맞게임입니다 맞게임 불안한데 이 칸 충족이 타자 원 1,에서 6,1 glass 1,チャンネル globe 1,에서 6,1 zone 흙이 1,SE 공격을 언제 갈까 쟤들이 이 말 테크겠지 헐기 라고 하면 와 바로 탱겐다네 졸라 너 좀 심하다야 근데 그렇게 이고싶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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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심각하네요. 상대편이랑 실력 차이가. 아 너무 오래 크는데. 아 안 움직이 쓰면 한 마리 다 죽는 건데. 말투가 있나. 안 움직이 쓰면 한 마리 다 죽는 건데. 이런 게 나을 것 같다. 진짜. 저거 이런 거 하지 마. 제발. 안 움직이 쓰면 한 마리 다 죽는 건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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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와. 하트 왜 이렇게 늦게 쏘지? 절대 안 당하네 이 ㅅㅂ 답답하다 게임이 건물 걔도 왜 건물 걔도 왜 건물 걷고 잘하는 놈은 아닌데 팀빨이 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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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위 같은 경우에는 지하위에 상승하려는 지하위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. 지하위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. 지하위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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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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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나 찌지네 이씨 타이븐은 지키고 가지? 지키고 가도 안 늦는데 타이븐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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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키고 가도 안 늦Before 와우 흐름 끝네 흐름 끝네 보라색 아우 아우 흐름 끝네 보라색 흐름 끝네 흐름 끝네 흐름 끝네 흐름 끊어 아우 졸라 흐름 끝네 아 근데 이거는 이기는 그림이다 왜냐면 1시하고 11시는 일단 메인 건물이 없어 일단 음 상대가 또 공격 올만한 뭐 그런 또 상황이 아니야 또 카와이 한 도인이 별풍선 1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흠 이겼네 이래되면 적 없으면 이겼네 어 끝났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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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아비트가 짜놨다 이 새끼 놀라서 졸라 찢어지는거 봤습니까? 졸라 없게 그만 좀 당하세요 좀 그만 좀 당하란 말입니다 또 당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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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허허 나 니 일코론찾기 이용이 아니고 니 넥서스를 달리러 온거지 이 이 이 이 왕쥬 됐다 이제 패션 연구로 하면 이긴다 보통이 아니지 깜똘이 어? 보통이 아니지? 아 이제 너가 민리 1만 남았다 이제 심하게 하자 이제 어? 지긋지긋하네 이 게임도 이제 와 씨 어? 이거 괜찮아 저 인구가 2를 뺏어 먹잖아 그런거 하나까지 다 계산하는거지 에이 에이 허버로드 좀 다크 뽑는거 같다 약간 막차타나들이 약간 좀 다크를 뽑거든요 히핑맨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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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세요 이제 저기요 나오셔도 될거 같은데 나오세요 이제 아 저기 군물 부숴야 되는데 저거 군물이라도 부숴야 돼 캔더클리가 안돼 이 새끼는 이제 이 마들이 팀길 날게 키픽맨 뭐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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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이야